이번 시간에는 UI와 API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UI와 API라고 하는 이 개념은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유용한 개념이고 또 이 정보기술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것을 이해하는데도 꽤나 유용한 인식의 틀을 제공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제가 이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적인 트레이닝을 끝낸 이 지점에서 이런 이야기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UI라고 하는 것은 아마 들어본 적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UI는 유저 인터페이스의 약자입니다. 유저는 사용자라는 뜻이고요. 인터페이스는 우리가 뒤에서 살펴볼 겁니다. 그럼 API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API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약자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애플리케이션은 애플리케이션, 앱, 프로그램 이렇게 불리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어떤 프로그래밍이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제어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수단이라는 뜻인데 조금 뒤에 전체적인 의미를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UI라는 말과 API라는 말,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느꼈겠지만 뭔가 공통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었어요. 우선 다른 부분은 하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이고 하나는 유저라고 하는 말의 약자라는 거죠. 그리고 공통점은 둘 다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공통분모인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부터 살펴볼까요? 이거는 좀 비유적인 표현인데 보통 이걸 인터페이스라고 하진 않지만 사람과 사람이 서로 교류할 때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 또 기본적인 접점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언어겠죠. 이 말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은 서로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고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요청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위쪽에 있는 사람과 아래쪽에 있는 기계가 서로 소통하기 위한, 서로 교류하기 위한 접점 또는 그 접점에 해당되는 장치들이 있을 건데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를테면 컴퓨터나 스마트폰은 전원 버튼이 있어요. 그 전원 버튼이 하는 역할은 이 시스템에게 전원을 꺼라라는 것을 명령할 수 있는 채널인 것이죠. 그리고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의 상태를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인터페이스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장치와 장치가 서로 소통하기 위한 그 접점에 존재하는 걸로는 이런 걸 들 수 있을 거예요. USB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웹 애플리케이션이 아래쪽에 있는 웹 브라우저와 교류할 수 있는 접점들이 존재하는데 그 접점을 살펴보자는 거죠. 이 코드는 우리가 이전에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하면서 배웠던 코드입니다. 즉, 프롬프트라고 하는 저 코드를 통해서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라고 하는 메시지가 찍혀있는 프롬프트 창을 실행시키는 이 코드가 바로 아래쪽에 있는 코드고 그 코드의 결과가 위에쪽에 있는 화면인 것이죠. 이 화면이, 이 위에쪽에 있는 화면이 하는 역할은 뭘까요? 사용자의 어떤 정보를 받아서 애플리케이션에게 전달하는 것이 바로 이 프롬프트 창이 하는 역할인 것이죠. 그리고 저 프롬프트 창이 실행되기 위해서 우리가 웹 브라우저에게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에 따라서 전달한 코드가 바로 아래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이 사용자가 직접 조작하는 저것을 직접 조작하는 바로 저 인터페이스를 뭐라고 부르냐면 UI라고 부릅니다. 유저 인터페이스인 것이고요. 우리가 만든 웹 애플리케이션이 프롬프트 창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에 따라서 웹 브라우저에게 전달한 저 명령을 뭐라고 하냐면 API라고 하는 겁니다. 애플리케이션이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 쪽으로 그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 시스템에게 전달하는 명령 그런 것들을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쯤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뭐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에 있는 이 프롬프트 창 우리가 만든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이 실행된 저 프롬프트 창은 여러분이 만든 걸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프롬프트 창을 여러분이 만든 걸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만든 걸까요? 여기에 정답이 딱히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만약에 저에게 물어봤다면 저는 제가 만들기도 했고 제가 만들지 않기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는 저 코드를 우리가 웹 브라우저에게 제출했기 때문에 웹 브라우저는 여기에다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라고 적어준 거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만든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롬프트라고 하는 명령은 프롬프트 창을 실행시키는 명령인데 바로 저 명령을 웹 브라우저에게 제출했기 때문에 웹 브라우저는 프롬프트 창을 실행시킨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 창은 우리가 만든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코드에 이 코드에 이 X버튼이 있으라는 내용이 들어있나요? 또는 버튼이 두 개 있어야 되고 하나는 확인, 하나는 취소라고 적혀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 이 코드 상에 포함되어 있나요? 또는 이런 사용자의 입력을 받는 저런 창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여기에 한마디라도 언급된 적이 있냐는 것이죠. 그런 것을 언급한 적도 없는데 우리가 프롬프트라고 하는 이름의 명령을 내렸을 뿐인데 이런 화면이 뜨는 것은 결국에 이 프롬프트 창이 우리가 만든 게 아니기도 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그런 점에서 저 프롬프트 창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든 거냐면 웹브라우저가 미리 만들어 놓고 준비하고 있는 이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프롬프트라고 하는 저 코드를 웹브라우저에게 실행함으로써 웹브라우저가 미리 만들어 놓은 저 프롬프트 창을 웹브라우저가 실행할 수 있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점에서 저 프롬프트는 일종의 인터페이스인데 즉 우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이 웹브라우저에게 무언가를 요청하는 인터페이스인데 바로 애플리케이션이 프로그래밍적으로 요청하는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이것을 API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한번에 이해가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관계를 조금 더 깊게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겹 한 겹의 판들이 여러 겹으로 쌓여있는 어떤 구조물 어떤 건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죠. 그리고 각각의 층마다 무언가가 있는데 그 각각의 무언가들이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요소라고 생각해보고 그것들을 우리가 한번 분해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그 가장 꼭대기에 뭐가 있냐면 사용자가 이 시스템을 제어할 때 사용하는 이렇게 생긴 접점인 유저 인터페이스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저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든 것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만든 웹 애플리케이션이 이 프롬프트라는 명령을 웹 브라우저에게 하다람으로써 프롬프트 창이 실행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만든 것은 바로 저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프롬프트라는 명령에 대응되는 실제 프롬프트 창을 만든 것은 바로 웹 브라우저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동시에 웹 브라우저 역시도 그 프롬프트 창을 혼자서 모든 것을 다 만든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버튼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입력을 받는 저런 텍스트 필드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생긴 소위 대화상자라고 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웹 브라우저가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 운영 체제가 미리 만들어 놓고 웹 브라우저가 그것을 API를 통해서 호출해서 프롬프트 창을 이렇게 저렇게 조립해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즉 프롬프트 창은 웹 브라우저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운영 체제가 제공하는 바로 저런 작은 부품들을 조립해서 만든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웹 브라우저는 운영 체제를 이용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운영 체제는 어떻게 만들까요? 여기서부터는 좀 불분명한 측면이 있지만 우리가 이 기술의 어떤 다층성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밀한 얘기들은 아니라는 것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제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런 운영 체제도 처음부터 뚝딱 하고 하늘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겠죠. 바로 이런 C와 같은 언어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운영 체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C와 같은 언어는 이건 역시 또 처음부터 뚝딱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어셈블리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언어를 이용해서 이 C와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또 만들게 되는 거죠. 즉 언어를 만드는 언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어셈블리어는 그것보다도 더 기계에 가까운 바로 기계어라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또는 대응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기계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진 못해도 이 컴퓨터라는 기계가 결국에는 0과 1로 이루어져 있다는 아주 유명한 얘기들 들어본 적 있으시죠? 바로 이것이 기계어라는 것이고 기계어는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계어와 같은 기술을 로우 레벨에 아주 아래쪽 레벨에 존재하는 기술이라고 해서 로우 레벨 테크놀로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 이야기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것 위쪽에 있는 기술일수록 하이레벨 고수준의 고급 기술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제일 위에 있는 UI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소프트웨어의 시면으로 시면으로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 가장 밑바닥에서 이 기계어를 걷어내면 무엇이 존재하냐면 바로 전자공학의 표면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언뜻 들어 본 듯한 CPU 또 램 바로 이러한 것들이 전자공학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소위 하드웨어라고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공학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이 전기를 켜고, 끄고, 켜고, 끄고 하는 것을 일종의 정보화 시킨 거라고 할 수가 있고 전기의 켜지고, 꺼지고에 해당되는 것들을 소프트웨어, 즉 기계어에서는 0과 1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의 숫자로 대응을 시켜서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은 상당히 복잡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수업의 범위를 넘어서요. 이해 못하셔도 아무 문제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제가 한 장으로 표현했지만 굉장히 거대한 이 전자공학의 심연에서 바로 전기공학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전기공학이라는 것은 전기를 생산하고 전기를 전송하고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운동에너지로 바꾸는 이러한 것들을 포괄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전기공학은 바로 물리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한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때요?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이런 스마트폰이나 또는 컴퓨터와 같은 기계는 결코 평면적인 기술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다층적으로 다양한 레벨의 기술들이 협력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한 장 한 장이 한 사람이 평생 노력해도 그거 그 분야를 통달하기 어려울 만큼 이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이 컴퓨터라고 하는 것을 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지 않나요? 그리고 각각의 층과 층 사이는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라는 것을 통해서 이 교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API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UI라는 것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API라는 개념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오늘날 이 시대를 저는 이렇게도 얘기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API 전성시대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과거에는 이 API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운영체제 정도가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닉스, 리눅스, 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그리고 OSX 이러한 것들, 이 운영체제라고 하는 이 거대한 기반 시스템들이 API를 유일하게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는 것은 결국에 이러한 운영체제 위에서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애플리케이션, 다른 말로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수많은 프로그램 중에 이 특이점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프로그램이 하나 생겼는데 뭐냐면 웹브라우저라는 겁니다. 이 웹브라우저라고 하는 것은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그냥 일개 소프트웨어에 불과했어요. 운영체제 위에서 동작하는 수많은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웹브라우저는 운영체제 위에서 동작하는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지만 동시에 스스로가 API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웹브라우저 위에서 동작하는 수많은 웹 애플리케이션들이 등장하게 됐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수업의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웹이라는 것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웹 애플리케이션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수많은 웹 애플리케이션들 중에서 뭔가 좀 특이한 녀석들이 또한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특이한 녀석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서비스들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특징은 마치 운영체제처럼 또 웹브라우저처럼 스스로 API를 제공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페이스북 앱 또는 구글 플러스 앱 또는 트위터 앱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게임이라든지 여러가지 기타 등등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이 이런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해서 동작하게 됐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변화에 의해서 API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제가 PC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PC 뿐만 아니라 이후에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이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이 또한 당연히 API를 제공했고 그 API를 제어해서 만들어진 수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이 수많은 디바이스들 예를 들면 보일러 또는 자동차 또는 우리 집에 있는 현관문 심지어 우리가 아주 하찮게 생각하는 이 전구조차도 인터넷에 연결되서 동시에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API를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시대에 아주 중요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변화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API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사용하기 좋고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인간친화적인 프로그래밍 언어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어떻게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분야에 접근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아마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저도 사실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저의 주관적인 생각은 제가 시간이 좀 많이 됐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